put down, put through, put off 이번 영상이 끝나면 이 구동사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먼저 put down입니다 put down은 내려놓다, 메모하다, 진압하다 등의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먼저 들고 있던 어떤 물건을 put, 놓는데 들고 있는 위치보다 down, 아래의 위치에 놓는 그림으로 내려놓다 라는 의미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put 영단어 파먹기에서 put이 쓰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정보 등을 받아서 put, 놓는데 정보가 나온 첫 번째 수준에서 down 두 번째로 내려와서 적히고 그 정보를 종이나 입력장치 등에 내려놓는 느낌으로 적는 그림으로 메모하다, 적다 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흥분에 있는 어떤 시위대나 반란 등을 put, 놓는데 흥분한 그 상태가 아닌 주로 강제적으로 흥분을 down 가라앉히고 불만 등의 수준을 내리는 그림으로 진압하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의미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가 한 것에 놀랐고 그의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영어를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he was surprised by what I did and put his phone down 혹시 모르니 내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게 어때요? 영어를 해보실까요? 네, why don't you put down my number just in case 다시 해볼까요? 네, why don't you put down my number just in case 경찰대가 그 폭력 시위를 진압하려는 차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police are about to put down the violent demonstration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the police are about to put down the violent demonstration 다음은 put through입니다 put through는 전화를 연결시켜주다 겪게하다 성사시키다 등의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회사로 걸려온 파트너사의 직원이 부장을 바꿔달라고 해서 그 직원의 전화 회선을 put 놓는데 through 처음 전화를 받은 사람의 회선으로부터 부장 전화의 회선까지 통과시켜주는 그림으로 연결시키다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사람은 to로 그 방향성을 결정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을 어떤 특정 상황 보통은 어렵고 안 좋은 상황에 put, 놓고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through 통과시키는 그림으로 겪게하다 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계획이나 일을 put, 놓는데 잘 진행되도록 계획된 과정을 through 통과시켜 마무리까지 잘 끝낼 수 있게 하는 그림으로 성사시키다 라는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내가 대화할 수 있을 만한 누구라도 바꿔주실 수 있나요? 어렵지만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Could you put me through to anyone who I can talk to?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Could you put me through to anyone who I can talk to? 제가 저런 걸 정말 겪게 해야 했어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id you really have to put me through that? That에는 상황에 따라 안 좋았던 경험 시련 어려움 등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Did you really have to put me through that? 우리 회사는 마침내 그 사업 거래를 성사시켰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Our company has finally put through the business deal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Our company has finally put through the business deal 다음은 put off입니다 주로 어떤 일정 등의 시간이나 날짜를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미 시간이나 날짜가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을 다시 put 놓는 상황에서 off 원래 시간이나 날짜에서 떨어지게 하여 다음으로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연기된 기간을 설정할 때는 for로 새로운 일정이 나오면 그때까지 연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until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 행사를 11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company has decided to put off the event until November 다시 해볼까요? 네 The company has decided to put off the event until November 그 세미나가 2주일간 연기되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seminar has been put off for two weeks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The seminar has been put off for two weeks 난 정말 그걸 그녀에게 말하는 걸 미루고 싶어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really want to put off telling that tour 이처럼 동명사 형태의 것이 목적어 자리에 와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 영상이 끝나면 이 구동사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주로 쓰레기 등을 집 밖으로 내다 놓다 불을 끄다 또 사람과 연계되면 화가 나다 등의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데요 집 안에 모인 쓰레기를 put, 놓는데 집이라는 범위 out 밖에 놓는 그림으로 내다 놓다 라는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더해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다시 put, 놓는데 불이 난 원인이 있던 곳 out 밖에 놓으면서 연수할 수 있었던 것이 사라져 불이 꺼지는 그림으로 불을 끄다 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감정의 위치에 put, 놓이는데 정상적인 감정 범위 out 밖에 놓여지는 그림으로 화가 나다 라는 의미까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pull out은 뜻이 상당히 많지만 이 3개 정도만 잘 느껴도 회화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샤워하기 전에 쓰레기 좀 내다 놔 줄래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can you put out the garbage before you take a shower?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can you put out the garbage before you take a shower? 이웃들이 우리를 도와 어젯밤 불을 꺼주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our neighbors helped us put out the fire last night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our neighbors helped us put out the fire last night 그의 행동이 오늘 아침에 나를 정말 환하게 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is behavior really put me out this morning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his behavior really put me out this morning 다음은 plus side입니다 aside는 한쪽으로 따로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죠 plus side는 주로 어떤 감정이나 다른 의견, 문제 등을 무시하다, 생각하지 않다, 또 돈이나 시간 등을 따로 비축해 두다라는 등의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그 문제를 put, 놓는 거죠 어디에 놓냐면 aside, 한쪽에 치워두면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림으로 무시하다, 생각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put, 놓는데, 당장 찾을 수 없는 계좌라던가, 간단히 저금통 등의 aside, 나중에 있을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두는 그림으로 비축하고 저축하다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우리의 다른 점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프로젝트에만 집중해야 해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e need to put aside our differences and just focus on this project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we need to put aside our differences and just focus on this project 그들은 노을을 위해서 매월 돈을 얼마간 저축한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y put some money aside every month for their retirement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they put some money aside every month for their retirement 우리 부서는 회의를 위해서 매일 30분을 따로 마련해 둔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our department puts 30 minutes aside every day for a meeting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our department puts 30 minutes aside every day for a meeting 다음은 풀업 웨이드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 등이 짜증스럽고 불쾌한 감정이 들지만 참고 견디다 라는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데요 선뜻 상상이 안 가죠?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업은 위로 상승하다가 완전해지는 느낌까지 간다고 했었죠? 웨이트는 함께 있는 느낌으로 익숙하고요 주체가 스스로를 put, 놓는데 업,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완전하게 놓는 거죠 어디에 놓느냐? 바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짜증스러운 등의 감정이 느껴지는 사람 상황 등과 with 함께 있는 위치에 놓는 그림으로 그 사람이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결국에 참고 견디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구동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야 구동사가 더 오래 남죠 이는 애초에 구동사가 생겨난 방법이니까요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그의 태도를 참아내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 was very hard to put up with his attitude 얼마나 오래 이걸 참아야만 하나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How long do I have to put up with this?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long do I have to put up with this? 왜 당신이 그들을 참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I don't understand why you put up with them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on't understand why you put up with them 푸트와 함께하는 구동사 1, 2편을 통해 재미있게 구동사들을 그리셨길 바라고 푸시라는 기본 동사를 좀 더 느끼고 활용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구동사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